당장의 하반기에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 친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어때요? 이에 부응하듯이 기준은 투자를 되게 망설였었는데 코로나도 이제 좀 풀렸겠다. 어?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투자 기회가 나와요. 과연 대기업들이 어디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냐? 또 지금 유럽과 미국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또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의 투자에 이어서 어디에 또 막대한 자금이 쏟아 부어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큰 투자 기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기업 먼저 보자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삼성, SK, 현대, 두산 등등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누구죠? 삼성이죠. 그럼 1차적으로 우리는 삼성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삼성이 기존의 투자를 계속해서 망설였는데 이번에 폭발적으로 투자를 한 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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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로봇입니다. 삼성은 뉴 삼성으로 향해 가기 위한 발저치에 지금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 삼성의 핵심으로 딱! 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뉴 삼성으로 할 거야. 라고 꼽은 게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앞으로 각 가정 가정마다 로봇 한 대씩은 꼭 놓을 거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삼성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전에 또 특화되어 있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등의 가전을 많이 판매하고 또 스마트폰도 많이 판매한 업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스마트폰 가전들을 로봇이 하나의 매개체로 돼서 다 연결고리를 짓고 로봇이 냉장고도 돌리고 로봇이 냉장고 관리도 하고 로봇이 세탁기도 돌리고 식기세척기도 돌리고 에어컨도 조율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로봇을 삼성은 만들려고 하는 포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올해 8월부터 해가지고 서비스용 로봇을 출시를 하나 둘씩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로봇 시장은 사실 B2B, 즉 기업과 기업 간의 사업으로 커왔거든요. 어디에 많이 들어갔느냐? 공장, 제조업 공장, 대표적인 반도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이 만드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를 증설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삼성을 필두로 해서 서비스용 로봇, 이제는 개인에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 로봇 한 대씩 두세요. 기존의 로봇 청소기 두셨잖아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양한 로봇들을 여러분들에게 출시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 이제 로봇 소비를 하세요. 라는 식으로 삼성은 투자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8월에는 잼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의료용 로봇인데 뭐냐면 이거를 착용을 해요. 다리에 착용을 한 다음에 걸으면 고관절이 힘드신 분들, 걷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그 로봇의 힘을 바탕으로 걷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로봇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용 로봇들이 앞으로 출시가 될 건데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겠죠.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또 카메라 모듈이에요. 로봇 역시도 내가 상황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 재체 AI 회로를 통해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관절, 로봇의 고관절을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그럼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긴 하는데 공통분모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에도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삼성이 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하면 스마트폰인데 삼성이 상반기에 스마트폰 부진했습니다. 갤럭시 20이 출시를 했고 사실 초반에 반응이 좋았는데요. GOS라는 이슈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상반기에 부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큰 승부수를 던져야겠죠.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은 중국 업체에게 많이 밀리고 있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에게 밀리면서 위로 치이고 밑으로 치이면서 굉장히 중간에서 위타이트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은 새로운 개척 활로를 열고 싶어요. 이거를 뭘로 열었느냐? 폴더블 시장으로 열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디스플레이 혁신으로 인한 폴더블 시장을 열었죠. 실제로 올해 또 8, 9월쯤에 삼성의 신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무려 작년에 폴더블 폰 이만큼 만들었는데 올해는 그의 2배 이상 되는 폴더블을 만든다고 해요. 내년에는 올해 대비 또 2배 이상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진짜 사활을 건 거죠. 그러면 삼성이 폴더블 폰 출시를 해요. 이게 많이 팔릴지 말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이 팔릴 가능성은 없겠죠. 왜 최근에 출시했었던 3버전 폴드3랑 플립3가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팔리지 않을까. 이번엔 심지어 가격을 또 다운시켜서 판매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아직 내가 많이 팔릴지 말지는 모르지만 삼성이 이만큼 만든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만들 때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도 이미 삼성에게 부품을 납품하면서 돈을 벌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또 대표적일까? 폴더블 하면 기존에 없었던 기존 스마트폰에 들어가지 않았었던 부품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폴더블 하면 디스플레이를 접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접고 이렇게도 접는데 그러면 그 딱 중간에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 힌지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힌지라는 부품을 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폴더블 폰 처음 하면 그런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몇만 번 접었다 폈다라는 실험을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접었다 피는 것에 대한 내구성과 그리고 그 접히는 부분에 이 기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그 접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업체 외장인지를 만드는 케이지 박데기라는 게 있고 내장인지를 만드는 파인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폴더블 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만든다고도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미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든 상황이에요. 여기에 아직 애플은 발표도 하진 않았지만 지금 구글도 폴더블 폰을 판매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알게 모르게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폴더블 폰 출시를 한다면 폴더블 시장은 거의 대유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폴더블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기존에는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했었는데 앞으로 중국 업체 내지는 미국 업체들에도 납품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수요가 확실히 커질 수가 있겠는데 내지 폴더블을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디에 또 탑재를 할 거냐면 노트북, 그 다음에 태블릿에도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요? 스마트폰보다 더 화면이 크죠? 화면이 큰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힌지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원에 판매하던 거, 2만원, 3만원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때요?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이 폴더블 핵심 부품지수들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한 향후 1, 2년, 일단은 단계적으로 하반기 삼성의 폴더블 폰 신작 출시를 기대감을 바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좀 주목을 하시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한 1, 2년 정도는 더 이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업체가 한정적이고 다른 경쟁사들이 이를 지금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기술적인 측면의 격차가 한 1년 정도는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특정 업체들이 그래도 1년 정도는 먹고 살만한 흐름이 놓여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투자자 중에 또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해서 작년에 만들었던 것 대비 2배를 올해 만든다고 하고 내내는 올해 대비 또 2배를 만든다고 하는데 판이 얼마나 또 커지는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IT 수요 시장이 최근에 코로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굉장히 불확실해졌어요. 대표적으로 가전, 스마트폰 등등등등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IT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져 있는 시장이었어요. 즉 이런 IT 숲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IT 수요 시장 내에서 뭐는 굳건하다 지금? 폴더블은 굳건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의에 대한 투자를 보여주고 싶습니다.